야, 이수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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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아빠 은채이가! 하악! 마이 프렌드 워스업! 왕키를 축하한다! 박수! 박수! 축하하는 무슨... 야, 이수호. 어, 깁스 풀었냐? 풀었어, 뭐 저려고? 풀었다. 싸우려고? 잘 됐네. 아, 쟤부터 자냐? 헉! 어이. 뭐지, 이 밋밋한 분위기는? 좋긴, 좋네. 역시 친구들끼리는 사이 좋겠지, 네. 어, 인쯔, 인쯔! 봤어? 애야야, 빨리 이거 봐봐. 별스타 여신 투표하는데 내가 네 사진도 올렸거든? 근데 대박, 너 지금 2위야. 표 차이 별로 안 나서 잘하면 1위 할 수도 있을 듯. 어, 그렇구나. 1위 하면 뭐가 좋은데? 상금이라도 줘? 아니, 그냥 1위 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봄에 데뷔한 걸스원 리더 있지. 걔가 작년 별스타 여신 1위하고 완전 유명해져서 기획사에서 픽해 간 거잖아? 그니까 완전 유명해지면 뭐가 좋은 거냐고. 그거야, 완전 유명해지면 기분이 좋거든요. 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이게 은근 학교 대항전처럼 돼가지고 다들 자기네 학교에 1위 만들려고 난리도 아니야. 비록 나는 광탈 당했지만 너라도 1위에서 우리 세범구의 자존심을 지켜야지. 짱나게 지금 1위가 용파고해란 말이야. 봐봐. луч sink city FPS 박샘이? 핑크 ok 아멘 내 옆에 있어 – 당연한 거 아닙? 야, 애들한테 투표하라고 겁나 짠 해놓고 문장이 왜 그러니까. 맞아. 하하하하하. Maga 서Tube worked 야, 내 사진 왜 올렸어? 이거 당장 내려주라, 어? 이미 투표 중이라 중간에 못 내리거든요 뭐? 얘들아, 가서 별 스타 들어가서 우리 인주전 투표해라 얼른 살려주세요